단기간에 급증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차고영입니다 우리 오늘 볼 점은 엠로라는 부분입니다 코스닥 이전상장 엠로에 거는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거든요 요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엠로가 상장 이전상장이 되고 나서부터 고점을 한번 찍더니 그냥 쫙 밀러버렸습니다 다이렉트로 굉장히 크게 밀어버리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코스닥 이전상장에 나선 엠로의 기업가치에 재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13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기존 1400억이었던 수준 시가총액이 16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600억? 그러면 지금 얼마죠? 얘가 1535억입니다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네요 이전상장 공모 흥행 덕분이고요 투자 조건이 유리한 시비 채권자들마저 전환시 차익 실현이란 기대를 내려놓고 조기 상환을 청구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간격 투심의 변화다 당장 바뀐 건 투자 접근성 하나입니다 기본 예탁금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고유험 그 투자자들만 거래가 가능했던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허들이 낮춰졌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새롭게 접점을 마련한 것이 투심을 부지킨 셈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 개선도 크게 한몫을 했죠 지난해 매출그략과 영업이익이 448억 그 다음에 65억이었는데 전년 대비 35% 그 다음에 600%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같은 기간 단기 순이익은 493% 증가 38억으로 집계가 됐죠 다만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짝 숙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엠로의 경우는 어떨까 라고 봤을 때 1년 사이 확 바뀐 투심이 기저엔 최근 주식시장에 불어난 유동성 영향력의 지배적이지 않았을까 단순히 상장 시점의 대외적 여건은 긍정이었다 보기에는 치부하기에는 1년 사이 회사 내부에서 바뀐 점이 좀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 매출 증가율 보다는 상승한 이익률에 주목할 마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호실적 배경으로 신사업이 인공지능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로 꼽고 있거든요 클라이언트에 빠른 적용이 가능한 두 제품이 시장에 안착해 매출 성장을 이끌었었다 그래서 수익성을 견인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주력인 공급망 관리 사업은 구축 용역은 수반에 인건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죠 실제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클라우드 사용료가 3배 가까이 6억에서 16억 정도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라고 하죠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비했던 수준에서 두 자리 숫자를 넘볼 만큼 단기간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좀 가야하는 길에 대해서 잘 잡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전무했던 AI 솔루션 매출도 13억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팬더멘탈의 실질적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라고 보면 될 거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앞으로 몇 년간 매출 구조가 추세대로 바뀌면 이번 코스닥 이전 상장이 기업같이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있다는 겁니다 재무와 사업 전방적으로 팬더멘탈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당장 공모를 통해서 획기적인 재무 개선을 달성을 했고 업계 평균을 크게 윗도는 부채 비율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60%로 낮췄죠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129%로 좋아졌습니다 사업적으로 현재 7.5배 7.5대 2.5 비중으로 인력과 기술 매출 비중이 5대 5 수준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자 일단은 작년까지 클라우드 투자를 마치고 공급 공모 자금으로 AI 투자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국내 1위인 엠로가 변화된 IT 환경에서 투심에 힘입어서 강좌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전 상장을 출발점으로 해갖고 앞으로 더 좋은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기대감에 대한 이슈였는데 글쎄요 일단은 지금 현재 모습만 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 잡아 들어가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꽤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커진 부분이고요 은봉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조금 쭉쭉 밀리는 은봉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종목들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도 코스닥 부분에서 좀 많이 밀렸잖아요 거의 한 2.9% 가까이 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반등 없이 밀렸던 부분이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지지 라인 이게 유지가 되고 내일이라도 지수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종목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우리가 설정했던 이 박스권을 이탈 수 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빠르게 현금 확보하는 방법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료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1년에 360만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희 이벤트 비간 동안에 저희가 120만원 할인을 해드릴 거고요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죠 방송반 채용기간도 저희가 5일동안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또는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물론 저희가 손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련스럽게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주구장창 이 종목을 가지고 갈 거야 그런 부분은 아니죠 바뀔 때는 좀 빠르게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오는 나갈 것들은 빨리 나가고 들어올 것들은 빨리 들어오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단기 수행이라든지 방송반 단기 매매 빠르게 진행하는 종목들 저희가 두 종목씩 매매를 만료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어떻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